누구인가 오빠 방송 더 보고 싶은데 엄마가 잘해요 남준 남준 머리에 찰떡이라고 아 찰... 남준이 때리지 마세요 찰떡인데 왜 때립니까? 찰떡하면 뭔가 때리고 싶은 거라고 때리구나 Q 유기 메리 미 터키 6분 방탄 이런 건가? 요 하이 영기 생년을 영기맨 재유 형 패밍 축하해요 재유 형 여러명 절제 재유 형 생일이 없지 아 땡큐 땡큐 제이홉, 상관아야 돼, 상관아. 언제 자요? 음, 글쎄요. 제가 이게 해외를 잡고 갔다 와서 그렇다는 거는 핑계인 거 같아요. 그냥 저는 좀 잘 안 자는 거 같아요. 한 번 자면 되게 오래 자는데. 댓글에 띈 게 있었어요. 뭐요? 오빠, 나 죽어. 사주, 오빠. 자, 오죽. 오케이. 남준아, 뭐 봐라. 눈치껏 민트로 잘하자. 민트 초건은 싫잖아. 아, 민트로 자라,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그럼. 하늘에서 떠날 때 많이 아팠나요? 뭐? 난 처음에 하던데. 밀푼 말이에요. 아, 진짜. 오우, 안다. 네. 이 드래그 모른다고. 천사, 천사야. 아, 하늘에서 떠날 때. 너 기분이 좋니? 어, 나 기분이 좋아. 아미는 쓰러지지 않는다. 고마운데, 그래도 몸을 챙겨야지. 예아! 진, 티아모. 남준 오빠 머리 시강시가 알람을 전화 써. 나, 저, 남준. 나, 옛날에 이 색깔 어딨어. 확정이야, 윙크 한 번 하세요. 띵? 아, 근데 나는 지금, 지금 여기, 여기 머리 색깔이 되게...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알고 있습니까? 자, 남준 씨부터. 아, 예. 당신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 저희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사실 이제 애들이에요. 인그라마 하면 이제 모두라 저를 떠올리는 그런 신기한... 다 레cios 로버. 선생님, 이렇게, 추가 한번로 올려고요. 이거 헐멤니운스타아하지 않나요? . 사실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죠. 호석이 형한테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사실 이러면 전혀 싸울 게 없을 거 같지만 되게 부딪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형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누군가 공공장소에서 BTS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누구입니까? 보라예요. 지미 오빠 너무 자랑해요. 결혼해주세요. 저희 아버지한테 한 번 물어봐야 돼서. 어머니한테도 물어봐야 될 거 같아요. 남준 오빠 머리 그만 얘기할게요. 블루베리 같아서 먹고 싶대요. 비타민 A가 많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들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 번 볼게요. 네, 보세요. 카드 좀 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쉬워요. 그냥 들어오세요. 저와 통화하시는 분은 누구실지 한 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 스테이 스테이. 그렇죠. 나 나와볼래. 나와볼래. 내가 보여줄게요. 맛있게 먹는. 뭔가 진영이 했던 말들이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게 맞는 거였고. 어떻게 보면 날 위해서 해준 말인데. 난 계속 부정하고 그랬어가지고. 오빠 사랑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오빠 사랑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답니다. 오빠 사랑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답니다. 제가 봤을 때 사실 이 정도면 오빠라는 그 OPP에 있죠. 자,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시겠어요. 오빠도 영어 사전에 등재돼야 되지 않아요.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일어나니까 좀 그래도 한 10개 정도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다시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응. 지금 한국 시간 새벽일걸. 새벽일걸 다 아미분들 다 자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그래서 약간. 다 외국 팬 여러분들이. 버터 E.N.C 입니다. 버트처럼 오르는 빌보드. 퍼, 터무니없는 욕심이 아닌 팩트 그 자칫.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리 연장대장이 버터 E.N.C 갑시다. 먹자 손이 버터 E.N.C 갑시다. 버! 버터다! 이렇게 이제 어디 앉아볼까요?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요? 여기? 윤민 오케이 우리 소감 마지막으로 한 번씩 읽어봅시다 손가락은 짧아서 이렇게 쫙 펴지 않았습니다 데이트에요 데이트는 지금 한 번 있잖아요 부산이 보라색이야 이거 있다 아주 잘했다 제발 잘 지내세요 당신 제이키를 좋아하냐 드럼 포스터 있고요 메리 미 있고요 나의 부모님은 다이너마이트 뮤비를 위해 아침에 나를 깨웁니다 하트하트 있고요 부모님 표정 홈할탄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에요 있고요 눈을 감을 때마다 아름거리에서 잠이 안에서 되게 좋은 상황인데 일본어로 말해주세요 하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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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닌 되었습니다 요즘 많거든요 네 어떤지 메리미 휴가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쪽 맞으면 그럼 몇 명이랑 그러니까 안돼 안돼 피자를 부탁하고 싶어 안돼 안돼 피자를 부탁해 피자를 부탁드린다고 네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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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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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태형이가 이렇게 착한게 진영한테 뭔가 행복 뭐 이런 거라든지 선생님이 재밌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지 않나 배우고 벚꽃 구현을 했지? 저희 숙소 앞에 벚꽃이 지금 저희 그 카트 마을이 저 먹이는 거기가 저희한테 거의 한국에 손가락을 꼬을 정도로 이게 딱 들어가는 입구가 아 입구여 일단은 거기에서 사진 찍어주세요 밥은 먹었어요? 오늘 보자 지금 시간이 오시니까 밥은 챙겨 먹었어요?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기침이 아니라 제가 방금 불닭 불닭 볶음면 먹고 와서 형한테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지 고한빵해 정신이 한번 읽어보시죠 정신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요? 메리미 플리즈가 참 많네요 메리미 메리미 마음을 읽었다 성진 오빠 머리 잘 어울려 왜 제 마음 훔쳐가요? 호소 아빠 그럼 제가 넘어갈 줄 아나요? 이미 빠져들었는데요 네네 어제 당신은 돼도 멤버들 이제 백스테이지 내려오면 양배추를 머리에 하나씩 올려줘야 되나? 맞아요 저 머리 빨리 자라요 그래서 머리 해주시는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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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고파하면서 지냈어요? 붓기 점점 빠진 중이에요 저? 아 빨리 빠져야 되는데 아 이거 밖에 너무 덥기도 하고 오빠 방송 더 보고 싶은데 엄마가 잘해요 엄마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엄마 같은 분이 없다 아빠 같은 분이 없고 오케이 아 뭐야 이게 와 완전 완전 너무 부끄러워 아 이건 좀 더 여러분 사랑해 오케이 치우자 사랑해 사랑해 빵탕 사랑해 사랑해 어 날아 아 우리 결혼은 조금 생각을 해보아요 갑자기 결혼하죠 그래서 결혼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아요 아직 제가 나이가 조금 어려서 예아 진 티아모 남준 오빠 머리 시강시가 알람을 전화 써주세요 아 근데 진짜 머리 머리 엄청 친다 나 옛날에 이 색깔 어떻게 해야 돼 삭제하고 퀵 한번 하세요 띵? 아 근데 나는 지금 여기 머리 색깔이 되게 좋아 멈춘게 잘 모였어요 아 다행히 아 아 아